박재영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우리 박차장님은 누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더라. 저요? 여기 댓글에도 좀 있었는데 있었나요? 저는 기억은 잘 안 나고 아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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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런데 목소리만 그런 거고 제가 외모는 약간 개그맨 닮았다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고요. 양세발이? 양세영 말고 예전에 안어벙이라고 있었어요. 안어벙? 네. 개콘에 나온 그 친구 닮았다는 이야기 좀 들었고요. 그 친구인지 그분인지 뭐 박정희 차장 훨씬 나아 제가 20대 중반대 변명은 타블로였어요. 타블로 타블로? 타블로. 왜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 제가 가수 중에 힙합하는 가수 중에 진짜 요즘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나오대 글쎄요. 아이랑 같이 나온 예능 이유를 못 본 것 같아요. 고통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악플러한테. 자 오늘 시장 혼조세우더군요. 거래소는 소폭 좀 내린 것 같고 코스닥은 좀 올랐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오늘 주제가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네. 양극화에 맞게 코스피 코스닥 다 양극화가 오늘도 좀 지속됐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수가 1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장중에 또 올랐다 내렸다 했거든요. 장중에 한 4-5포인트 상승할 때도 상승 종목수부터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코스피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올라도 몇몇 종목이 쫙 끌어올리면서 올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코스닥도 상승했는데 이것도 코스닥이 한 3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셀트리온 이 3사 합병한다. 이건 전부터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재료는 좀 된 재료인데. 그렇죠. 이런 재료랑 캐나다의 램시마 sc가 허가를 받았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급등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 여기다가 오늘 갤럭시 z 플립 이게 난리 나면서. 글쎄요.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아주 매우 랠리를 해더군요. 그렇죠. 카메라 디스플레이 oled 이런 것도 난리가 나면서 오늘 코스닥도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30종목이 상승했고 609종목이 하락했거든요. 보통 이제 상승했다라고 하면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아줘 야 좀 재밌는데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역시 쏠림 현상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강세를 보이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지수 흔들리면서 다시 상승 만전에서 1183원에 0.9원 상승 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미국 증시도 혼조세였죠. 미국 증시도 혼조세였는데 우리도 이제 혼조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말 동안에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또 해외에서 사망자들이 좀 나오니까 네. 최근 며칠 확진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근데 이게 확진자의 성격이 좀 다르 다면서 이번에 29번 30번이.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문제였는데 82살 남자 확진자인데 12월 이후로는 이제 국외 여행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감염된 건 아니고 그리고 확진자 와의 접촉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100%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죠. 100%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동선을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감염 그러니까 지역이 감염되어 있어서 2차 3차 이런 감염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9번 확진자와 30번 확진자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29번 확진자는 29번 확진자 분의 아내분이죠. 네. 그래서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라는 것과 이 확진된 경로가 굉장히 미스테리 하다라는 점에서 약간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분이 약간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봉사활동 되게 많이 하고 하신 분. 아니. 이분도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독거노인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런데 이게 좀 아프다고 일상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열이 좀 낫다라고 해서. 원래 독거노인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어서 이게 자칫하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물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면역력이 약한 인간 관계는 없어요. 연령층이 높으면.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좀 하락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또 이거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경제부총리가 항공 해운 관광 외식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는 지원을 하겠다 4200억 플러스 알파 소비가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거든요. 어제 금요일이었죠 . 금요일 미국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소비지표가 좀 안 좋 왔습니다. 글쎄요. 이것 때문에 흔들렸는데 만약에 우리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소비가 다시 흔들 린다라고 한다면 투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소비지표가 죽었는데 투자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계획 했었던 것들은 예정대로 좀 추진을 해달라 투자를. 그런데 그게요 특히 설비투자도 아니고 소비에 관련된 것들은 진짜 수요가 안 따라 올 것 같으면 그거 먼저 하기가 참 망설여지죠. 그렇죠. 지금 식당을 가보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만간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한이나 이런 쪽에서도 확진자 수는 많이 줄고 있거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통계 방식이 변하면서 하루에 1만 명 12천명씩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4천명 6천명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증가하는 폭은. 네. 증가하는 폭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또 날이 따뜻해지면 추위 끝나면 또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좀 계속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오늘 유동성 관련된 지원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지금 거의 죽을 마실 거예요.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2천억 위안의 유동성 투입 을 하고요. 1년 만기 mlf 이차 금리도 3.25에서 3.15로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오는 중국 증시는 좋았거든요. 돈도 유동성도 투입하고 금리도 낮췄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지원책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3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만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에 미국에서의 2차전지에 관련된 소송전 이 일단은 lg화학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뉴스플로우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걱정 일단 sk이노베이션은 큰 폭으로 하락 했다가 낙폭을 거의 만회하고 약보합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lg화학 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아주 크게 그런데 이 재료가 양사가 워낙에 이제 2차전지만 하는 회사라면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다른 사업 부문이 워낙 큰 데라서 그렇게 좀 주가의 탄력적인 등락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비중이 10% 내외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사업하고 있는 곳이 4곳이거든요. 국내. 2차전지가. 그렇죠. 국내 헝가리 중국 미국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 유럽 중국은 중국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하고 있고 북미 시장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체 판매 비중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졌으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이길 수 있냐 소송도 할 수 있잖아요. lg화학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책을 찾을 거기 때문에 2차전지의 성장성을 봐야지 이런 소송 사실 삼성이랑 애플도 처음에 스마트폰 성장할 때 소송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서로 무너지지는 않았 거든요. 결국은 스마트폰이 커가면서 함께 커갔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일단 부품주나 소재 쪽에는 약간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 그렇죠.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단기 조정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비에 이거는 뭐 최근에 엄청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양극제를 공급하는데 sk이노베이션향 매출이 지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 그런데 대형 수주 계약이 있었는데 2조 7천억인가 뭐 조단위에 계약을 했고 삼성sdi가 또 합작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1짐 머티리어즈 이런 쪽은 오늘 소폭 조정 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이 나올 법 한 무렵에 이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게 그렇게까지 폭락 을 했다고요. 그렇죠. 크게 안 빠졌어요. 젯플립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들이 나왔어요. 미국 한국 아랍 에미니트 이런 데 다 매진 행렬 이다 이런 뉴스죠. . 국내에서도 30분 만에 매진됐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주말 동안에 해외 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제 경쟁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모토롤라 레이저. 우리 김프로님은 투지폰 이건 어떤 것 쓰셨는지. 그때는 레이저도 썼고요 . 스타텍. 네. 그것도 썼죠 당연히. 스틱고 스카이도 좀 썼던 것 같고요. 그런데 향수가 많아요. 스타텍 이나 레이저 이게 워낙에 강렬했기 때문에 향수가 많은데 그 본고장 미국 에서 cnn에서 이제 모토롤라 레이저 와 g플립 두 개 비교를 했는데 소비자 의 향수 이런 걸 제외하고는 g플립 이 다 압도적이었다. 안 될 걸요 아마. 그렇죠. g플립한테 안 될 걸. 그렇죠. 안 되죠. 기능 자체도 지금 g플립은 플라스틱 cpi 필름 이고 이거는 울트라 씽글라스 유리고 그래서 표면 자체도 굉장히 좋고 카메라 성능도 좋고 힌지에서도 소리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갤럭시 폴드가 겪었던 그런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가 뜬다든지 힌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삼성전자는 한 번 그거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난리래요 이거 가지고 막 불에 꺾어보고 불로 태워보고 지금 난리래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크게 찾아보지 못한다 이런 것들과 여기서 핵심은 2030 세대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그러니까 디자인 외향 디자인 이런 취향이 사실 약간 연령대가 있는 남성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쿠션 같잖아요 쿠션. 김 프로님 쿠션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당구 쿠션 이런 거 말고 압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하는 이 프로님한테 정프로 스타일 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쿠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2030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이건 스타일을 주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유튜브에서도 이거 뭐죠 리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지금 선도해 간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유는 사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갤럭시 s 관련주라고 해서 출시되기 전까지만 주가가 쫙 오르다가 출시되고 나서는 차익실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 였습니다. g플립이 출시되면서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강세를 힌지 카메라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급등 하면서 오늘 시장에도 큰 폭으로 상승 을 했다. 오늘의 가장 하트한 종목 군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해요 어디 갔었습니까 21일 날 신규 앨범이 나온다. 앨범이 이러면서 오늘 사실 개별 업종 줄 테마 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bts 컴백과 관련돼서 관련된 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초록뱀이라는 콘텐츠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 가요. 빅히트 엔터와 손을 잡고 bts 세계관에 기반한 드라마를 제작한다. bts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이것 때문에 초록뱀이 없는 상한가를 갖고요. 그래요 네. dpc 같은 경우에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라고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가지고 를 갖고 있는. 그런데 이제 곧 빅히트 엔터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몇 조 정도 된다고 해요 . 영업이익이 2-3천억이니까 밸류에이션 10배만 주더라도 2조 3조. 그런데 dpc는 뭐예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가 bts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보유한. 그렇죠. dpc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쪽 한번 투자를 하실 때는 재무제표 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심 주가 한번 쳐보십시오. 그때 그 뭐죠 기생충 기생충 이후에 짜파구리 때문에 급등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락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더 오르진 않았죠 . 제가 그거 소개해드렸을 때가 2월 11일 그때 24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 26만 원. 그래도 견적이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뭐 바른손 ena라든지 바른손 이런 거는 3배 갔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긴 하긴 주말에 드라마를 좀 봤는데 뭐 보셨어요 스토브리그를 다시 보기로 좀 봤거든요. 하도 누가 재밌다 그래서 재밌대요. 지금 가장 핫한 건 사랑의 부시착 주말 동안 끝났는데 저는 그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스토브리그는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컬처 k컬처라고 하잖아요. 기생충도 그렇고 이번에 얘기한 bts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글쎄요 근현대사에 아시아 어떤 나라도 이런 전 세계의 어떤 대중 문화를 이렇게까지 뭔가 자극을 주고 이런 리드를 하고 이런 나라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30년 전에 홍콩이 홍콩이 이제 그랬 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전 세계 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지는 않았 었고 그런데 뭐 지금 외국 영화 중에 가장 이제 히트한 영화가 와우 장룡 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홍콩의 뭐 콘텐츠 제작 능력이란 이런 거 그때 당시로 보면 압도적이었죠. 지금 이제 그때 홍콩을 보는 듯한 한국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 아니에요. 차원이 높죠. 어쨌든 뭐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드라마 영화 다 그러니까 사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민족이죠. 참 대단한 국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도 그런데 경제도 더 그 스케일에 맞고 그 격에 맞는 경제가 되기를 바라보죠. 자 박재영 차장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5%가 있음 데뷔 서 Ál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